. 95년생. . 다녔던 곳에서 구설에 말썽이 있어서 그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만뒀는데도 그 구설이 끝까지 쫓아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크고 또 사람 인과관계도 자꾸 크게 움직이다 보니 밖에 이렇게 나서기가 싫은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겁니다.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은 툴툴 조금 털어버리세요. 털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털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. 그래야만 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또 움직여서 하실 수 있는 또 시간도 되세요. 83년생 일이 될 듯 될 듯 풀어지지도 않고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계속 그러셨어요. 그런데 10일 지나서부터 이만큼씩 아주 조금씩 조금씩 열려요. 그래서 정리 딱 결정나는 것은 말일경 돼야 결정이 되고 또 정리가 돼서 두 다리 뻗고 웃을 수 있어요. 잠도 잘 수 있고 지금은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에 되는 노릇이 없어요. 되려고 했다가도 틀어지고 했다가도 틀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. 그러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딱 떨어질 일이 있습니다. 71년생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정신없이 부지런히 막 들고 뛰시는데 어느 누가 뭐를 하나를 이렇게 도모하자고 이렇게 툭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. 그런데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왜 그동안 내가 일어났던 것을 한순간에 까먹을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. 그게 큰 손해가 들어오니 현재 것만 잘 유지하고 움직이시면 본인한테는 더 큰 이득을 볼 일이 있습니다. 59년생 지인보다는 지인보다는 형제일신 동기일신 식구간에 크게 다툼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누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터지면서 다 터지는 거니 지혜롭게 잘 움직여서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.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골이 너무 깊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안녕하십시오.